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금 작가님의 소설집 임야의 꿈에 수록된 단편 중에서 목단강 어머니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명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았고 돌아가시면서도 끝내 본명을 거부하셨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멀리 심양에서 찾아온 친정조카에 의해 비로소 어머니의 60년 전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단강 어머니 지연이 김성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영정사진 속의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다. 장례식장 로비 전광판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내 이름이 광고 문구처럼 반짝였다. 고인 팽영자 상주 고은수 고인 팽영자 생전에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권유에도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어째서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냐? 팽이 뭐냐 팽이 나 죽기 전에 이름을 바꾸라는데도 왜 그렇게 황소고집이야? 어머니는 끝내 팽영자라는 이름을 붙들고 가셨다. 아버지 제 신분증의 이름이 어떻든 아버지 딸 월선이가 어디 갑니까? 이름 바꾸려면 이것저것 신고도 해야 할 거고 저는 복잡해지는 게 싫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20년이 지났대. 며칠 전에는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대. 어머니 어머니 비석에는 김월선이라고 어머니 본명을 새기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줬대. 아니다. 그대로 팽영자로 죽겠다. 관 뚜껑에도 그렇게 써다오. 묘를 쓸 필요도 없어. 화상에서 강물에 뿌려다오. 훌훌 날아서 목단강에 가고 싶어. 어머니는 가래가 끓는 사이사이로 한마디씩 하고는 기진맥진했다. 가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집은 여전했다. 목단강 건널 때 아무 연구 없는 사람 신분증을 주어서 국경을 통과했다면서 왜 그 이름에 연연하세요? 그 이름이 나를 살렸어.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려니 마음이 착잡하다. 그나마 외갓집에서 참견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저세상으로 떠난 뒤라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여덟다섯이면 호상일세 그려. 문상우는 사람들의 얼굴에 애쓰케 하는 그림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나 역시 눈가가 맹송맹송했다. 장례식장이라는 분위기가 흡사 잔치집 같아 상중이라는 것을 잊고 웃을 때도 있다.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집주인이 왔는데 나는 어이없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분도 별일 없지라고 물으며 접수대로 간다. 습관이 참 무섭다. 옆에 있던 아내가 옆구리를 지르며 주의를 주었다. 옆의 사모 상청은 어수선하다. 경찰관이 왔다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정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금 그렸다. 저 사람 오늘 뉴스에 나온 사람 맞지?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경찰관이 놓고 간 종이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무슨 일이래요? 노인이 접수대에 앉은 남자에게 묻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자의 입에 일시에 꽂혔다. 나도 역시 그쪽에 귀를 기울였대. 오늘 신문 못 보셨습니까? 두 집 살림을 했는데 내연는 여자가 쳐들어와서 본부인과 육박전을 벌였답니다. 중간에서 말리다가 뒤로 잡았었는데 고인이 됐다 않합니까? 사모의 부인은 우도스를 벗어던지고 내복 차립니다. 얼핏 보면 덩치 큰 산에 갔다. 고인의 시신은 사인을 조사받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갔다. 여자 둘 사이에 끼어 재미보다가 막판에는 그런 우세스런 일까지 겪고 이제 부금까지 당하는 남자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연신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하던 부인의 동작이 머저며 눈이 커졌다. 뒤쪽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켜요 비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이동침대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다. 흰 천을 뒤집어 씌운 것을 보니 시신인가 보다. 사람들은 가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비껴섰다. 나도 뒷걸음질을 쳐 벽에 바짝 붙어섰다. 사모 부인은 시신을 안치해 놓은 방을 향해 맨발로 달려간다. 가족들이 따라 들어가고 이제야 그 남자의 염을 할 모양이다. 출입통제라고 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데 사람들이 다시는 그 철문을 열고 나올 것 같지 않게 으스스하다. 엊그제 아들 출가시켜서 신혼여행 갔다 아닙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웠답니다. 접수를 보는 남자가 부의금을 세다 말고 한마디 거들고는 다시 나머지 돈을 해야렸대. 사람들은 그 남자의 침착한 손놀림을 멀쩡히 바라보았대. 그렇다면 낳기는 내 연어 여사가 낳았구먼 본부인 아들로 호적에 올려 키웠겠지.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 호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본부인을 당당하게 만들기는 하지. 이웃들은 그 싸움의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흰 가운에 얼굴이 불쾌한 남자가 철문 밖으로 나와 엄숙하게 말한다. 팽영자님 유족들은 들어오십시오. 출입통제라고 쓴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냉동칸에는 이름표가 쭉 붙어있다. 그 안에 시신이 19도 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머리끝이 쭈뼛하게 일어섰다. 껌붉은 얼굴의 남자와 키가 좀 작은 남자가 팽영자의 이름표가 붙은 냉동칸 서랍을 잡아당겼다. 팽영자, 돌아가신 후에라도 당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들어올려 스테인리스 널 위에 내려놓았다. 옥색 한복을 받쳐 입은 어머니는 자그마한 마네킹 같았다. 두 남자는 시신을 사이에 두고 우리 가족과 마주섰다. 그때 문이 삐걱 열렸다. 무섭다고 도리질하던 며느리 경미가 들어오려나 모두들 소리가 나는 속으로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팽미숙이 서있다. 아이들이 불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곁에 설 수 있도록 한 발짝 옆으로 비껴 섰다. 꼬물을 찾겠다고 심양에서부터 왔다는데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건 너무 야박하지 싶었다. 며칠 전 그녀가 동사무수를 통해 연락을 해왔을 때 참으로 난감했다. 팽영자 시댁이냐고 묻더니 그분의 조카인데 대뜸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아버지 함자가 고연달 씨 마띠어 어머니 함자는 팽영자 씨 마띠어 저는 심양에서 온 팽영달 씨의 딸입니다. 나는 거절할 구실이 마땅치 않아서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바로 달려왔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떨고 왔다. 고모님 제가 팽영달 씨의 딸 미숙입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눈을 다시 꾹 감은 채로 검지를 간신히 들어 가로졌다. 백미숙은 당황한 듯 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얼싸안고 통곡이라도 할 줄 알았을까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꾹꾹 주물렀대. 어머니의 입술이 달삭였대. 그녀의 손길은 어느새 다리 쪽으로 내려갔대. 다리를 주무르며 집안을 휘휘 둘려보더니 한숨을 쉬었대. 그녀의 눈길을 따라 나도 살림살이를 살폈대. 초라한 살림살이가 부끄러웠대. 가져온 거 주십시오. 금붉은 얼굴의 사내에게서 술 냄새가 났대. 조금 불쾌했지만 맨정신에 이런 일을 하기도 힘들게끈히 생각하고 접어두었대. 아내가 보자기에 싼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대. 그것은 십 년 넘기 어머니의 장롱 위에 얹혀있던 수위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이리저리 돌리며 인형을 다루듯 능숙하게 옷을 벗겼다. 청상 과부의 몸으로 팔십 넘게 수절한 몸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무정물이 되어 벌거벗겨지는 모습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바쁠 텐데 왜 또 왔어? 창피하겠으리. 나 죽거든 오라니까. 죽지 않은 것이 몹시 죄스러운 듯 손자 손녀를 바로 못 보고 고개를 돌리던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평안한 표정으로 외관 남자들에게 몸을 맡기고 있다. 상자 속의 수위는 속옷과 그릇이 한 대부터 있어 단번에 입히도록 되어 있다. 부끄러움을 줄이려고 그렇게 주문했을 어머니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졌다. 어머니는 내가 다섯 살 때 과부가 되어 그 숱한 세월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 원래 어머니 연세는 팔십 세인데 호적에는 다섯 살이나 늘어나 있다. 어머니는 목단강을 건널 때 평영자라는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남아있는데 그걸 그대로 호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잡혀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나는 그때 촛돌을 지낸 갓난아기였단다. 원래 어머니 이름은 김월선이다. 큰 이모님이 만날 때마다 일러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모님들 이름이 손자돌림인 것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게다가 얼굴 모습이 그야말로 붕어빵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몇십 년씩 헤어져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또 닮은 모습이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의 신분증을 들고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그때가 일제강점기니까 아마 어머니는 독립군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척할 뿐이다. 혹시 팽미숙은 어머니의 이름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아내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조선족인 그녀가 호구로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팽미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또다시 검지를 들어 가로져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함자는 맞는데 어머니의 본래 성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댁의 고모도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서 그녀를 떼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 어머니가 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찾아온 걸 보면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했다. 떠나기 전에 여비줄 사람은 무엇이요. 나와 아들 그리고 팽미숙이 어머니의 가슴에 돈을 얹었다. 머리를 싹싹 빗기는 사내의 손에 새삼슬에 정성이 들어가는 듯 보였다. 작년부터 흰머리 속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도단한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회색빛이다. 사내의 손길을 따라 빗자국이 선명하게 난 어머니의 얼굴은 산뜻해 보였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산책이라도 가자고 할 것만 같다. 어머니가 눕기 전까지 우리는 늘 공원에 산책을 가곤 했다. 내가 팔짱을 끼면 참 좋아하셨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겨우 천국에 도착했을 텐데 팽미숙이 살며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쥐었다 놓았다. 그리고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자다. 살을 쉰 것 같습니다. 어쩜 손이 이렇게 보들보들합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다. 팽미숙을 향한 그 손가락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우리는 어머니의 팔과 발을 계속 주물러들였다. 바짝 마른 데다 손과 발만 퉁퉁하게 부었다. 발을 주무르는데 창기운이 내 팔뚝까지 뻗쳐올라 썸득한 기분이 들었다. 이미 하체 쪽은 피돌기를 멈추었던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성껏 주무르던 그녀였다. 고모님 힘드시지요?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큰딸의 말에는 반응을 보였다. 할머니, 애비 위에 기도해 주어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승진을 했지 뭐예요? 큰딸의 말에 어머니의 입술 끝이 말려 올라갔다. 아마도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었을 것이다. 아내가 어머니의 입안에 휴지를 넣어 카레를 훑어냈다. 아내가 어머니를 정성들여 간호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주 조그만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단다. 어머니의 눈 밑으로 눈물방울 하나가 굴러들어져 광대뼈에 진주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아마도 어머니가 흘렸을 마지막 감동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은 어머니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김장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뉴질랜드 여행도 가지 못했다. 주말마다 집안이 북적거렸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 위독해서 몇 번이나 앰뷸런스에 실려갔는지 모른다. 아이들은 연락을 할 때마다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다시 한 곱이 넘겼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은 기진맥진에서 돌아갔다. 어머니의 몸은 느리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팔다리의 살들이 쭉 늘어져 있던 것도 잠깐이었다. 그 모든 살들은 살비듬이 되어 허옇게 떨어져 나갔다. 막바지에는 각목의 창호지를 입혀 바짝 말린 것처럼 뼈에 살가죽이 살삭 달라붙어 주름살이 사라졌다. 엉덩이는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뾰족해졌다. 살이 뚫어질 것처럼 뾰족한 역삼각형의 엉덩이로는 반드시 눕지도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꼭짓점에는 욕창이 생겼다. 어디서 귀동량을 했는지 아내는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새 신문지를 접어 거기에 대해 주었다.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란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팽미숙의 존재에 대해 경계하는 것 같았다. 자기 새끼를 해코지 할까봐 경계하는 동물처럼 어머니는 내게 손가락을 들어 경고했을까. 사내들은 삼배로 어머니의 몸을 일곱 군데 묶었다. 그리고 관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제 모든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붉은 얼굴의 사내가 어머니의 가슴 위에 놓인 돈을 집어 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관뚜껑을 덮었다. 간단한 망치질이 있었고 명정을 씌웠다. 한 남자가 페인트와 붓을 들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유인, 졸강, 펭시, 지구. 한자로 쓰는 남자의 손이 굉장히 빨랐다. 빠른 속도 때문에 오히려 정성이 없게 느껴졌지만 어쨌거나 분업화가 되어 염은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저세상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명정에라도 경주 김씨라고 써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때 금붉은 얼굴의 남자가 냉동칸 한쪽 옆에서 불렸다. 다가가 보니 상복 진열대가 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얼떨떨해 있는데 사내는 벌써 관찰을 끝냈는지 척척 골라서 안겨주었다. 백미숙도 사내가 집어주는 대로 상복을 받아들었다. 무섭다며 염을 보지 않겠다던 며느리 경미가 철문 밖에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제 딴에는 이 상황을 견디기가 꽤나 힘이 든 모양이었다. 큰 딸이 경미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밖에까지 큰소리가 흘러나왔다. 날씨 추운데 옷 벗을 필요 없이 그냥 겉에 입어 그리고 입술 좀 지워 소복의 너무 빨간 입술 보기 흉해 큰 딸의 목소리가 몹시 격앙되어 있다. 내가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 속이 시원했다. 밖으로 나온 경미의 얼굴은 한결 수수해졌다. 소복 차림의 경미는 몸매 무세를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다. 너무 뚱뚱해 보여요 형님. 한 대에 쥐어받고 싶은 걸 잡는 듯 큰 딸이 이를 앙다물었다. 이틀만 버티면 되니까 대충 입어. 올케는 여기서 몸매 자랑할 일 있어. 그리고 그 주렁주렁 매달린 귀걸이 목걸이는 때고 경미는 입을 비죽거리며 장신구들을 떼어 손가방에 넣었다. 두툼한 골든 바지와 스웨트 위에 상복을 입은 아이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둘러보니 다들 그렇게 입고 있다. 사모상승의 부위는 내복 윗도리에 상복 치마만 둘렸다. 게다가 치마는 뒤쪽까지 여미지 않고 벌어져 앞치마를 한 것 같다. 상승과 식당 사이를 밥에 오가는 부위는 마치 잔치 손님을 치러느라 신바람 난 여자처럼 보였다. 아침부터 지푸드드하던 하늘이 비라도 뿌릴까 염려되었다. 새벽부터 연구처가 장례식장 입구에 연달아 도착했다. 한 대가 떠나자마자 또 한 대가 대기한다. 사람이 저세상으로 떠나는 마당에도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쓸쓸하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연구처 열린 뒷문으로 어머니의 관이 들어갔다. 바른지를 드릴 때도 나는 멍하니 서있다가 아내가 허리를 쿡 지를 때에서야 하이고 하며 마른 곡소리를 내었대. 처음 맞는 초상이고 생전 보지 못했던 일이라 모두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이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다 말고 내가 내지른 하이고 소리에 경미가 키들거렸대. 앞자리에 엎드려 있는 아냐의 어깨도 들썩거렸대. 발인제가 끝나고 연구차의 뒷문이 닫히자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미가 연구차의 뒷문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다. 가족들은 당황했다. 뒤에 서있던 팽미숙은 경미의 모습에 손수건을 꺼내 다시 눈가를 문질렀다. 평소에 경미의 철없는 행동에 어머니는 소리내어 웃곤 하셨다. 진지함이나 꼬네 따위는 없는 그녀의 단순함을 비웃으면서도 우리는 경미를 편하게 대했다. 큰딸이 얼른 경미의 손목을 잡아챘다. 경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어머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들 하던데요? 뒤에 썼던 전문객들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다. 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흘겨보았다. 아유 창피해 너는 도대체 연구차에 올라타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솟았다. 평소에 낙천적인 나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다 초상집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야 죽은 이에 대해 애도하지만 집 앞에서 굵은 소금 세례를 받고 나면 곧 잊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든 침착하려 했었지만 가슴깨가 뻐근하게 아파왔다. 앞 좌석에서 왁자식들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호상이니까 괜찮아요. 노래하면서 갑시다. 사람들은 우리가 앉은 뒷좌석을 향해 허락을 구했고 아내는 마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조금 거부감이 일긴 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큰 딸에게 핀찬을 들은 경민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사람들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쳤다. 나는 그 노랫말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고향을 찾아왔다. 중국 목단강을 넘어왔다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 하지만 목단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중국 여행 시켜드린다고 해놓고 한 번도 보내드리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목욕탕이나 장례식장, 병원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목단강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 내 뿌리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웠다. 목단강에 다시 가보지 못하고 한숨채가 되어야 하는 어머니의 신세가 가엾다.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다. 이게 웬일인가. 경미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큰딸이 얼른 옆구리를 질렀다. 이번에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표정이다. 뽀얀 얼굴로 나를 말끄름이 바라보았다. 조문객들은 우리를 위로하느라 노래를 한다지만 자네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큰딸이 점잖게 달렸다. 어머, 그런 거예요? 경미는 해주기 웃으며 또 고개를 푹 숙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시할머니에 대한 애절함을 바라는 게 무리겠지. 어머니도 손자 며느리가 억지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경미는 어머니와 오래도록 얘기를 잘 했었다. 어머니는 그 삭정의 같은 팔목을 들어 경미의 손을 걸어주곤 했었다. 할머니, 명수씨가 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이르면 어머니는 잘 돌아가지 않은 혀를 차며 경미의 손등을 툭툭 두드려주곤 했었다. 연구차의 가족이래야 몇 되지 않았대. 백미숙은 끝까지 함께 했다. 연화장으로 들어서자 안내원은 이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죄를 지냈다. 국화 꽃송이를 떼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관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관위에 꽃송이를 놓았다. 하얀 꽃송이가 가득 얹힌 가운데 네모난 상자가 꽃 수술처럼 박혀 있다. 그 상자에 어머니의 유골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니 또다시 코끝이 찡해온다. 무빙워크에 올려진 관이 움직이더니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철문이 닫히자 심장이 툭 떨어지는 듯 했다. 울음이 목울대를 치받고 올라온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옆의 1호실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다. 그들의 음성도 울음이 폭받쳐 고르지 못하고 떨린다. 할머니 하늘 날아가시는 길에 엄마 관절염 좀 가지고 가세요. 목당강을 만나면 던져버리고 가세요. 큰딸의 말에 어머니는 그날 고개를 여러 번 주워 끓였다. 어머니가 한 줌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두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찌뿌드드하던 하늘에서 흰눈이 불풀 날린다. 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뼛가루는 강에 뿌리지 못했다. 정해진 장소로 가서 커다란 항아리에 쏟아부았다. 어머니의 뼛가루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섞여서 바닥에 먼지처럼 떨어졌다. 살비듬이 되어 떨어져 나가던 몸 그리고 뼈의 종말 정말 인생이 먼지처럼 허무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의 영혼만은 훌훌 날아 목당강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갈비탕을 대섭했다. 사람들은 소리 내어 웃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제 그들 속에 없다. 경제도 어렵다는데 나랏돈을 너무 써서 미안하지. 나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만큼 나아지겠지. 어머니는 119차에 실려갈 때마다 드는 비용도 모두 나랏돈이라며 미안해했다. 역시 우리 할머니는 애국지사였나 봐요. 이렇게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모두 어머니를 존경했다. 팽미숙은 장례를 마친 뒤에도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따라왔다. 우리는 방 두 칸짜리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따라 붙는 걸까.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을 휙 한 바퀴 둘러보더니 또 한숨을 내쉬었다. 버릇인가 아니면 부의금 받은 게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려는 걸까. 나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된다. 오라버니도 어렵게 사십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먼저 온 소순적 언니를 따라 상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단다. 한국에 들어와 그럭저럭 끼니 그르지 않고 사니 신경 쓰지 말란다. 나는 생각을 들킨 것 같아 못 적었다. 팽미숙을 향해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았다. 그녀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누른 봉투를 꺼냈다. 실은 땅문서를 게시고 와시오. 덕소에 있는 땅입니다. 모두들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팽미숙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누른 봉투를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잠시 동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두른거렸다. 누른 봉투에서 서류를 빼내었다. 문서는 누렇게 바래었고 글씨는 세로로 씌어져 있다. 팽재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찾았지요?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 시대라요. 고모부 이름 고현달, 고모 이름 팽영자. 그거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디요? 아버지가 남조선에 가면 꼭 찾아뵈라고 하시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농토를 버려두고 만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았다. 소작을 쓰고 떠났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내가 고현달 씨의 아들은 맞지만 어머니 본명은 김월선이요. 어머니는 목단강을 건널 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팽영자라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전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서류상으로는 오라버니가 팽영자 고모의 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심양에서 사시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땅을 찾게 되면 오라버니에게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오라버니가 없으면 땅을 찾지 못합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땅을 찾읍시다. 1950년 3월 24일 농지개혁으로 92%가 자작화되었다고 한다. 일부가 남아있는 모양인데 그걸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나는 백미숙이 혹시 그런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이 여자가 백미숙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만이 열람할 수 있답니다. 사망신고가 등질된 호적등본과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영영 못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오라버니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문수를 진작 찾았더라면 그렇게 가난한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외할아버지와 처음 상봉했을 때 내 나이가 6살이었다. 어머니는 1948년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차마 가족을 찾아갈 수 없었다. 차일 피해를 미루다가 얼마 안에서 6.25 전쟁이 터졌대. 존천 외가에 찾아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대. 기둥에 탄피가 박혀 있고 지붕이 뚫려 있었대.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업고 또다시 떠돌았다. 전쟁통에 외가 집 식구들은 경상북도 영천까지 피란을 갔었다고 한다. 그러니 만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몇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시 춘천으로 돌아갔대. 그제야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마루바닥을 치며 호령하던 일이 떠올랐대. 어디서 거지같이 살다가 이제서 돌아왔느냐. 이 아이는 어느 놈의 시냐. 혹등이가 달렸으니 젊으나 젊은 것이 정상으로 살아야겠구만. 그런데 팽미숙은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아무래도 그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서류상 하자가 없는데 포기할 일도 아니었다. 팽미숙가 나는 노랗게 바랜 서류를 들고 남양주 시청을 찾아놨었다. 담당 직원에게 그 땅에 대해 문의했다. 땅문서에 적힌 대로 팽재중씨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시청 직원은 지적도와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그 땅이 수용 대상 부지라고 했다. 그곳에 지금 근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수용하려는데 소유자가 나서지 않고 있었지요. 잘 됐네요. 얼마 정도 보상이 나옵니까? 팽미숙이 나서서 묻고 나는 멀뚱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300제곱미터니까 꽤 될 겁니다.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천평의 땅을 찾기 위한 절차는 복잡했다. 팽미숙과 나는 필요한 서류를 만드느라 자주 만났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실제 이름이 밝혀지면 어쩌나 마음이 불안했다. 몇 달 후 보상이 결정되었으니 나오라는 전화가 왔다.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니 팽미숙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심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겠단다. 아내가 팽미숙에게 전화기를 밀어주며 말을 꺼냈다. 혹시 심양에 계신 어머니가 고모에 대한 사연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팽미숙이 내 의견을 묻는 듯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키웠다. 상대방 귀가 어두운지 팽미숙은 몇 번씩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고모님 실제 이름이 팽영사가 아니랍니다. 목단강에서 나올 때 죽은 사람의 신분증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학이 밖으로 노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고모가 목단강에서 죽었다는 얘기냐? 그때 수학이를 들고 있던 팽미숙의 눈은 점점 커져만 가고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입술에서 무슨 비밀이 터져나올까 긴장이 되었다. 목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가겠다고 나설 당시 고모 고모부 그리고 돌진한 아들과 아기보던 처녀가 있었답니다. 아마도 목단강을 넘을 때 고모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나 봅니다. 그 처녀가 고모의 신분증을 들고 넘어온 모양입니다. 그 아이보던 처녀 이름이 김월선이었답니다. 나는 눈앞이 어찌랬다. 목단강에서 팽영사는 죽고 아버지와 김월선이 나를 데리고 목단강을 건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경미가 가족들을 번갈아 보더니 기어코 방바닥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그때 함께 내려왔다는 아이보던 아가씨였단 말이네요. 그럼 팽영자라는 이름이 아무 연관없는 이름이 아니었군요. 아버님을 낳은 진짜 어머니셨네요. 아내가 경미를 나물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베일에 감춰져 있던 어머니의 과거가 벗겨지는 순간이다. 국경에서 붙들리면 총살감이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왔다고 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치적인 일에 연루되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혹시 독립군을 도왔다면 지금이라도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꿈도 꾸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시나리오다. 그냥 비밀로 묻어두는 게 좋았을 걸 그랬다. 김월선은 아버지와 겨우 3년을 살았을 뿐인데 팽영자를 대신해서 평생 나를 아들삼아 사셨단 말이 된다. 나를 그토록 정성들여 키워주셨는데 친어머니가 아니었단 말인가. 어떻게 6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단 말인가. 사모 상층의 부인이 떠올랐다. 내복 윗도리에 상복 치마만 두르고도 당당하던 모습. 내연의 여자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못했다. 팽영자라는 본부인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하고 싶었나 보다. 땅문서에 올라있는 이름이 중요하듯이 어머니에게는 본부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했나 보다. 땅의 보상도 결국 그 이름 덕분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팽미숙이 아니었다면 영영 묻히고 말 일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가 이제 60이 넘은 내게 땅을 선물할 모양이다. 팽미숙의 말을 순수하게 믿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팽미숙과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오라버니 정말 잘됐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총관 맞지요? 힘겹게 들어올리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떠올랐다. 경고의 메시지라고 착각했던 그 손짓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내 진짜 고모가 아니야. 미안하다. 김월순은 영혼이 헐헐 날았다. 그녀는 한강을 건너고 대동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넜다. 저기 목단강이 보인다. 사람들의 긴긴 피난 행렬이 보인다. 안주인이 하열을 하다가 쓰러졌다. 월순아, 내 아기를 부탁한다. 안주인은 기어코 숨을 거두고 은수는 그녀 등에 업혀 악을 쓰며 울었다. 바깥 주인이 안주인의 치맛단을 뜯었다. 치맛단에는 돈다발이 둘려있었다. 돈다발을 보자기에 담아 김월선의 허리에 둘러주었다. 안주인의 신분증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아직 미성년이고 신분증도 없다. 바깥 주인은 그녀의 머리를 올려 나이 들어 보이게 꾸몄다. 그녀는 국경에서 팽영자의 아이를 업고 팽영자의 신분증을 내보이고 통과했다. 그녀는 60년이 지난 지금 염라대왕 앞에 나아갔다. 나는 팽영자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팽영자로 남으려 했다. 그러나 염라대왕 앞에서는 입술만 달삭거릴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진짜 팽영자가 60년 전에 이미 도착했다고 하면 어쩌나. 나는 어머니의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이름이 무엇이든 목단강에서 인연을 맺은 어머니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였다. 나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어머니가 말하던 목단강이 강이름인 줄 알았다. 목단강은 강이 아니라 북간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란다.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목단강을 넘어오며 바뀌어버린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나를 낳지도 않은 어머니가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은 나를 온통 흔들어댄다. 어머니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뒤늦게 가슴이 뻐근해진다. 목단강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저녁노을을 향해 훌훌 날아가는 기러기떼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눈물이 어른거려 눈을 감는다. 그들을 멈추고 거래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